룬축전기 살꺼야 근데 막상 이렇게 룬축전기 먹어봤자 죽음 뭐? 타격보다 안좋은 칸 나왔다 에프티엘 뭔가 선사이름같네 병형 데디 에프티엘 으응 첨탑에 디스트로이어 첨탑에 디컨스트럭터 첨탑에 디디에 드롭바 뭐? 디롯바 나는 눈보라를 강화했다 이 카드는 무려 적전체 3데미지를 준다고 갈채하라 놀라운 사실 축성은 원래 3데미지등 그래도 눈보라보다 강하다 정말 쓸 수 없다 헤디 아니 물음표에서 튀어나와서 신성 빼는 상점놈을 10년 뒤에 죽여주세요 하하하하 디펙트의 카드 FTL은 파인드 법 로드로 자신을 만든 고레를 찾아가라는 의미로 디펙트가 야감을 증명한다 아님 말고 아님 말고 인터넷에 써져 있는 말은 모두 진짜다 아 뚱땡이 아 뚱땡이 글러내기 에이 뚱땡이 빛보다 빠른 디펙트 아 뚱땡이 빛보다 빠른데 왜 뭐 데미지죠 아 뚱땡이 아 뚱땡이 아 뚱땡이 끝 하지만 빨라죠 유성타이캐기 못 못 뭐 뭐 뭐 뭐 뭐 뭐 네이터디스크랑 미라소니 보스 유불량 시작 뭐 곰 곰 에반드 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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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모래시계 완전 좋아 아 행컨 했어야 했는데 행복한 꽃의 마음을 조종했어야 했는데 나는 행꽃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 인상 좋은 아저씨가 쉽다길래 따라갔던 산이 지리산 천황봉이었던 것에 대하여 당신이 날 속였어 빅신포도맨님 난 치즈 후원 감사합니다 치즈다 치즈 20승천과실 거기 올라가면 심장이라고 허접하나 있는데 이거 포션 먹어야 되는지 안 먹어야 되는지 감히 잘 안우네 헷갈리면 그냥 먹자 아까 사일런트 할 때 재도전을 하도 했더니 소리가 안나 너무 많이 죽었어 유기 얼마전에 사일런트로도 심장돼서 행복했는데 기세트는 어떻게 해야할지 감도 안잡히네요 영승천에서도 이런데 승천 언제 올릴지도 모르겠어요 님 그거 그냥 캐릭터가 약간 거의 얼어죽은 투사 전역 룬피 밀집 모자란 룬피 빈쇄장 빈쇄장이 났겠다 밀점집 모자란 룬피 룬피 빈쇄장 빈쇄장 한 장이면 되겠지 냉정함 좋고 F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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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냉불 의자 테러버같은거 있어야 되는데 안나오면 오래 보는겨 당신은 죽을수도 있습니다 잼지직 컷 시지직을 거부하는 디렉터 에스터드 앤 라이트 아니 근데 이제 전격사 무슨 소용이야 이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왕위 모 드가자 아 선생님 아 아 아 아 아 아 물 꺼줘 눈보라 영코 아 백분열 지워 어어어어언 하다 왕기 이정도로만 들어가도 아 다 부수겠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동생 디펙트 아 선생님 내가 아닌것 같아요 왜이러세요 사라지 없는 놈 사라지 없는 놈 아 아 아 아니 아니 왜 왜 왜 단털 왜 내 체력 다 어디였어 재활용 재활용 할 곳도 없다 안해 재활용 할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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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검 수리검이 된다 홀로 버꾸 홀로 강후하고 홀로랑 하위모에 꽁기 넣어서 2화 생략 여우 끝까지 팀으로 가미 자 여러분 상상해봅시다 여러분이 타자를 치는데 눈듯 손을 보니 검지 중지 사이에서 티가 납니다 종이가 그 사이로 피부를 슬라이스 해버린 듯 합니다 종이가 인식한 순간 갑자기 쓰라린 느낌이 증폭됩니다 종이가 손가락 사이를 슬은 원각내성 울림 참격저항 달팽이 졸라 싫어 달팽이 졸라 싫어 아 진짜 달팽이 볼 때마다 오기만 해도 깍치는데 이거 정신지배 아닌가 아 아 진짜 빡치네 저 스펙에 저 맥투성이 쳐넣는게 말이두잉 메가 크리서 메가 크리서 메가 크리서 메가 크리서 저 맥투성이 무한 리필 저 맥투성이 무한 리필 철스텍 아 네 아 네 4 아 으 으 으 강자에게 지닌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3 3 넓 5 5 으 으 으 으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쉬워도 되는 걸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광기의 디펙트 정신 내성 굴림 광기의 디펙트 얼어 죽은 까마귀 내가 여기 와봤었나? 의식이 점점 그리트해지기 시작합니다. 광기의 디펙트 오잔만 광기의 디펙트 광기의 디펙트 하이 에이 디스게임 광기의 디펙트 아니 이건 게임이 아니야 아 빌집 깍지마 아이씨 디펙 점 터를 하면 게임이 아니지 2단계 전자오락 오락이 아니잖아 죽어버리려 개쓰레기겜 심장아 그렇게까지 게임이고 싶으니 심장아 추워다 아 개같네 진짜 게임 아 광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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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피신겜 슬더 슬하지마세요 체질이라는게 바뀝니다 믿 Pues 아 아 아 네 준비가 부족했어? 준비가? 개 빙신겜